안녕하세요. 시로유미의 팀입니다. 저희 특전소녀전선에서 아쉽게도 7등을 한 시로유미의 팀인데요. 진짜 말도 안 돼. 맞아 말도 안 됩니다. 오늘 저희가 감히 7등을 할 수 없는 팀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멤버 두 명이 들어왔거든요. 일단은 우리 원래 있던 기준 멤버 막내 채원희, 저 리더 슈마, 보컬 아리 그리고 저희 세 멤버 여기 우리 귀염둥이 피나, 주콕!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피나 언니입니다. 그래서 새로 멤버 왔으니까 신고식을 치러야겠죠? 필요하잖아 신고식. 맞죠 맞죠 해야죠. 해야죠 해야죠. 저 사실 하고 싶었어요. 보여주시나요? 그럼요. 보여주러 왔거든요. 그러면 우리 피나 언니 먼저 신고식 한번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세요. 호흡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